Every time it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세계 최초 시신으로 머리이식 수술 성공한 프랑켄슈타인 의사. 인사이트 김보영 기자 중국과 이탈리아 연구진이 18시간 동안 진행한 머리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 할빈 의대 신경외과 교수 런 샤오팅과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세르지오 카나베로가 기증된 시신 두구를 이용해 머리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머리이식 수술은 환자의 머리를 잘라 다른 몸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머리 소유자와 몸기증자의 피부, 뼈, 혈관을 입고 두뇌와 적초신경을 연결하는 초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로는 17일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수술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단계를 거쳐 수술을 진행했다며 한 사람의 시신에서 머리를 자른 뒤 택으로 알려진 생물학적 접착제로 신경과 혈관을 다른 사람 시신의 몸에 붙였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사람이 목에 밀집한 중요 신경들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수술이 실패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번 수술에서 신경들을 살리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카나베로 박사는 다음 단계로 뇌사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의 머리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부정적인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머리 이식 수술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술을 수명 연장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스 맨체스터 대학병원의 제임스 필드 박사는 한 사람이 머리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며 이 실험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와주